그래, 애심 씨는 해야겠지. 어... 진상, 팔짜라고 생각해라. 아니, 애심 씨한테 시달려서 죽었다. 칠복 씨 뭐라고 하지 마. 내가 졸랐어. 돈 생기면 연락한다고 했잖아. 오고 싶어서 왔어. 돈 필요하지? 필요 없어. 가 봐. 얼굴 보고 목소리도 들었으니 갈게. 야. 밥이나 먹자. 진짜? 나 챙기지 말고 너나 먹어. 너도 참 병이다. 저다보지 말고 밥이나 먹어. 살이 좀 빠진 것... 넌 왜 하필 나 같은 놈 좋아해서 이 고생이냐? 나 같은 놈 잊어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. 좋은 남자... 만났잖아. 누가 말리냐, 너를. 소주. 여기 소주 1병 주세요. 맥주컵. 잔은 맥주컵으로 주세요. 예심아. 나 같은 거한테 미련 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. 난 말이다. 이 세상 미련 하나도 없는 놈이다. 나 같은 놈 어디 가서 뒤지거나 말거나 거들떠볼 사람도 없고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다. 나 있잖아. 누가 그러더라. 나보고 다 떨어진 쓰레파만도 못한 인간이라고. 언놈이 그딴 소리를 해? 미친놈. 악을 확 찢어놓을까 보다. 우리 형이. 어... 오늘 집에 안 가도 되지?